현 위치에 나와 있는 지역은 생산관리로써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. 임야는 일단은 전용부담금이 적죠. 또 우리가 생산관리라는 것은 건폐률 20%에 용적률 50%로 우리가 공동주택 내지 1,2종 근생을 할 수 있고 물론 음식점이라든지 제의가 되지만 행위는 충분히 할 수 있다. 단 공장이나 이런 것은 안되고 주택으로나 근생용지로는 충분히 가능하고요. 지금 다가구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전원주택으로써는 충분히 이용이 가능한 지목이고 또 땅이기 때문에 임야는 첫째 전용부담금에 상당히 절약할 수 있다. 그리고 위치로는 마을 뒤로다가 산능성을 따라서 있기 때문에 전원주택단지로 조성하기는 상당히 좋은 위치에 와 있습니다.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바로 앞에 하이닉스를 조금 내려와서 안성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으며 앞산을 바라볼 수 있는 전경이 아주 좋습니다. 그리고 마을이 목신리라고 형성되어 있구요. 그래서 전원주택으로서의 각광받는 토지로 위치도 좋고 산세도 좋습니다.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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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